1.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의 지능적인 것이란 거예요. 1. 원수마귀는 인격이에요. 말할 수 있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의 경애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선과 악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 우리가 소위 일컫는 뉴 에이지 운동 혹은 동양 종교에 관한 견해입니다. 뉴 에이지와 동양 종교의 견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인격적인 에너지 힘입니다. 그런 양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 인과 양 좋은 카마와 나쁜 카마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그런 생각 내 인생에 있어서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 생각을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힌두기가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뉴 에이지 운동의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 코스모스 안에 있는 악과 선에 대한 병 잡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은 선이고 반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서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또한 그것이 어떤 나쁜 이로 말미암아 상세된다 또는 그렇다가 다시 한번 좋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기를 현실이란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간교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지능적인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선도 받아들이지만 악한 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완전하고 선한 선물들이란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변수도 없고 또한 어떤 맨 도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윤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완전하고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어두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신이 좋기도 하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적하고 의식해야 할 악의 괴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할로님입니다. 정령신앙이라는 것을 아시죠? 영혼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목속과 같은 그런 것에도 어떠한 영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할로님은 생명이 없는 어떤 물건에다가 생명을 부여하고 영혼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논밭에다가 돌로 만든 하나의 어떤 우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저분이 바로 나의 선조이시고 저분이 바로 내 논밭을 지켜주실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선조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의 놀림이고요. 영이 아닙니다. 저것은 하나의 거듭한 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것은 그냥 더러움뿐입니다. 우리가 이 바위를 섬기는데 이 바위는 바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 구루를 볼 때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나무를 껴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는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령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령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어떤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서양 국가에서는 수년 동안에 그런 자연계의 어머니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독수리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태양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죠. 해와 달과 별은 인격이 없어요. 태양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냥 뜨거운 태양을 바랄 뿐이죠. 여러분의 코를 빨갛게 하는 그런 열을 바랄 뿐입니다. 거기에는 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서양 문화권에서는 어머니 지구라는 그런 개념이 또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있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의 흙에 불과하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서 말미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기 전까지는 단지 흙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흙이나 이런 자연적인 것에 여러분이 어떤 영혼이 생명을 부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각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진리를 많이 대적하고 있는 주된 원수가 바로 운명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제가 이 운명론의 허점을 얘기하면서 오바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온 인류와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운명주의입니다. 운명론이란 무엇이죠?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예정이에요. 우리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운명주의적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고를 하는 존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이 운명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만일 되어질 일이라면 어차피 되어질 것이다. 내가 어떠한 계급에 태어나면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냥 그 흐름, 그 주류와 함께 그냥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처음부터 이 돈이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남한테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은 특별하다. 미국 사람도 특별하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운명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운명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4200만 명의 인구가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니요, 오늘도 에이즈 성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실은 운명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운명론에서 말하기는 내가 어떤 결정 내린 그 결정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은 하나의 도덕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결코 도덕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반석과 안 좋은 반석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의로운 나무 혹은 악한 나무라는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덕성은 한 인격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한 의를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은 한 인격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모든 선함과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인격체에 의해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완전하고 좋은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욕심과 죄와 자기중심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여 또한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그것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역하는 죄를 지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악은 어디서 옵니까? 인격들 마귀의 인격 또한 인간의 인격 인격에서 옵니다. 디모닉 인물에서 옵니다. 마귀적 인물과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것은 그냥 공중에 떠돌리는 그런 흙 깨스가 아닙니다. 악이란 것은 비인격적인 어떠한 힘이 아닙니다. 악이란 것은 인격체가 내리는 결정에 딸려 있습니다. 1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원수마귀의 괴개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의 모든 주제가 됩니다. 마귀는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고해요. 내가 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천력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만일 악이 그냥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냥 어떤 억압을 한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죠. 그러나 만일 악이란 것이 하나의 인격체가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싸울 수 있어요. 11절은 말하기로 마귀의 괴개를 대적하라. 마귀의 괴개를 대적하라. 악은 모두다 하나의 악한 전략입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략은 인격체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에 관한 모든 책들과 가르침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모든 테이프와 모든 책들을 총망란 그런 요약문입니다. 그 책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제가 쓴 책이죠.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한 이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원수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고 마귀와 동력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악한 자의 전략을 의식하고 원수 마귀와 동력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라.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 주제입니다. 모든 악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몸된 의원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그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꾀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내 재정과 사업에 지금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교회를 위한 그 악한 전략은 무엇인지 내 딸과 또한 이 여성을 위한 그런 원수막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식하고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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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